붉은 수돗물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지역 각 가정의 수돗물 탁도가 물이 공급되기 전 단계인 배수지와 송수관로 등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환경부는 다만 이번 수질검사에서 망간과 철, 탁도와 증발 잔류물 등 13개 항목은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은 충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현미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장 단장은 먹는 물 기준을 충족했지만 실제로 음용해도 되는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사태는 지난달 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풍납취수장과 성산가입장이 전기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 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숙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.